역시 포토홀로 입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포토홀에서는 모델 못지않은 자태로 포즈가 또 궁금한데요. 좌측 중앙 오른쪽부터 자유롭게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나 보네요. 기대를 줘버리지 않는 장도연씨. 시선만 오른쪽 부탁드릴까요? 역시 이거다. 이거다. 우리 기자님들이 플래시를 연신 터뜨려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만 무려 17개 프로그램을 함께한 장도연씨인데 이게 수상까지 이어질까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계 MC 장도연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결과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또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계신데 사실 시상식의 여재라고 할 만큼 그녀가 떠오르면 시상식이 화제가 됩니다. 좌측부터 좌측 중앙 오른쪽 순으로 좀 다양한 포즈를 부탁을 드릴까요? 오늘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등이 파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있습니다. 사실 김동훈씨도 알고 계신 이수지씨의 연기력과 매력 오른쪽 끝에도 바라봐 주시고요. 저희도 그 매력과 존재감을 마음껏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느껴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자 예능인상 후보의 이수지 님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